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루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은청표 한 장 이뻐 죽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뿅망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신부님 뿅망치는 마법의 뿅망치입니다 좋아요 우리 중고동부 안녕 네 오늘은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너희들도 이거 하고 받아가야 될 텐데 이거 은청표 은청시장 하려면 이따 열심히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네 두 분밖에 없네요 큰일 났네 청년들 안녕 네 네 그래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사는 우리 이제 초등부 중고동부 청년미사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 미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귀 쫑꼬 세우고 자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줘요 자 행복하여라 땡땡땡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나는 땡땡땡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땡땡땡한 사람들 자 좋습니다 갑니다 참 참 참 너 보고 했는데 보고했지 보고했지 일로와 자 틀렸습니다 자 일로 넌 기다려 여기 자 앞으로 오세요 참 참 참 참 참 참 참 통과 자 일로와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오 이상하네 우리 뿅망치가 참 참 참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로와요 여기 서요 합니다 같이 해야돼 신부님하고 알았지 같이 해야돼 신부님하고 알았지 참 참 참 참 참 좋습니다 자 뭡니까 정답은 자 맞았어요 은총표 한 장씩 자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면 행복해요 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집세 걱정해야 되고 또 먹고살 걱정해야 되면 가난한가요 아니 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또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줍니다 자 행복하여라 지금 땡땡땡한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땡땡땡땡한 사람들이 누굴까 지금 땡땡땡한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좋습니다 갑니다 이번에는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너 어느 쪽 하고 싶어 어느 쪽 신부님 어느 쪽 해줄까 이쪽 해줄까 이쪽 해줄까 이쪽 해줘 신부님이 이쪽 할 거라고 믿어 안 믿으면 너는 이쪽으로 돌리겠네 자 좋습니다 참 참 참 통과 좀 기다리세요 참 참 참 이상하네 오늘 망치가 참 참 참 자 들어가시고 참 참 참 참 참 이상하네 참 참 참 이상하네 참 참 참 오이씨 막이 들렸나 이게 망치가 참 참 참 오이씨 이상합니다 오늘 망치에 막이 들렸나봐 자 정답은 뭡니까 이거 해야지 미안해 자 일로 오세요 참 참 참 자 금지리는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은총표 한 장씩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배고프면 행복합니까 밥도 못 먹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어우 나 너무 너무 행복해 막 3일 굶었어 진짜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는 사람들도 행복하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까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은 행복하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행복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결국에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내가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면 하느님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채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근데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큰일이 생기게 되거나 큰 사고가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 슬픔 또 하느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들 그 앞에서 왜 행복한가 하느님을 찾는 그 시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또 오늘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또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불행하여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너희 땡땡땡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자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땡땡땡한 사람들 자 3초 2초 1초 끝났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참참참 아 망치가 이상하네 자 통과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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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참참 참 참 자 어떻게 사람이 불행해요 3초 2초 1초 틀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 틀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 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네 네 맞았습니다 자 부용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금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적으로 부유한가 가난한가 지금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을 찾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하느님을 찾을 이유 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물질적으로만 무엇인가 갖추어지거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냥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 2독서 말씀 보면요. 자 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1학교 친구들. 귀 쫑고 세우고 준비됐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땡땡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나는 나는 뭔지 안다 땡땡이. 자 3초 2초 1초 끝. 자 너네 3명만 나와. 어 그래 나와 나와 나와. 자 자 이거 오늘 이게 이상합니다. 자 자 넌 좀 기다리고 나오세요.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참 참 참 참. 아 이상하네. 참 참 참 참 참. 참참참 노하우를 터득했나? 참참참 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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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좋습니다 뭡니까? 자 맞았고요 그 다음에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틀렸는데 맞은 걸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형생? 틀렸는데 그 다음에 어? 뭐라고? 현생? 그게 뭔 뜻인지 알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 틀렸는데 지금 정답을 모르는데 자 뭐죠? 현세 맞아요 현세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오로 사도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두면 준비를 하죠 저는 예전에 로마에서 유학할 때 시험기간 한 달 전 시험과목이 많으면 두 달 전부터 시험공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걸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갔었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간 날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책하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볼편 한자로만 가져갔어요 지우는 거라 그리고선 그랬죠 제가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다 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너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느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내가 물질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에만 너무 매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이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곳 영원히 미사드리는 곳 영원히 신부님 강문 말씀만 듣는 곳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 자 이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자 나는 하느님 나라 가고 싶다 손 들어 주세요 어 그래 한 명 어 진짜? 너희 영원히 묵주기도 하고 싶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또 알려줄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영원히 묵주기도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미사 안 들여도 되는 곳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되는 곳 영원히 교리 안 들어도 되는 곳 영원히 신부님 강문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곳 영원히 성체조배 안 해도 되는 곳 자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손 들어 주세요 아무도 없군요 너희들은 사악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찾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도하는 곳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하죠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되고 영원히 미사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느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느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바로 그 기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하고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절대로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는 머리로 하느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앞에서 이럴 겁니다 한번 둘러보고 예수님 저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지옥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은 하느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게 뭘까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미사가 될 수도 있고 성체 앞으로 걸어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셨던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느님을 꼭 찾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멘